야, 이 풍일이라 그러니 사람이 별로 없네. 정피디, 더 무섭겠다. 아휴, 진짜 사람 없네. 나 이러다 우는 거 아닌가 뭐냐. 아직 부장님,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요. 제 손 좀 꼭 좀 잡아주세요. 야, 나 그런 취미 없다. 아이고. 요새도 공포영화 보면서 울어요? 아직 그 벌을 못 버렸나 보네. 못 살아. 아, 유 작가도 공포물 좋아해? 전 매니아예요. 그랬어? 유 작가 평소에 글 쓰는 스타일로 봐서는 멜로 드라마 쪽인데 또 색다른 취미가 있네. 공포물도 좋아하고요. 다큐멘터리는 거의 끼고 살아요. 어? 나도 다큐멘터리 광인데? 그 TV에서 좋은 다큐멘터리 할 때마다 하도 녹화시켜놔서요. 집에 녹화 테이프 이 만큼이에요. 그러세요? 아, 그럼 혹시 정 피디님 저 사랑이라는 휴먼 다큐 아세요? 당근 알죠. 제가 얼마나 감동 있게 봤는데 한 열 번은 돌려봤을걸요? 저 그거 되게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거든요. 그럼 제가 빌려드릴까요? 정말이요? 아, 고맙습니다.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. 이거 말 나온 김에 비디오집이나 할까? 아이고 destinations. 아하하하하. tym에 beside들의 라이브 주인공이 사진을 찍는 중 if the PCB design sells on LCDHT it's not that hard to imagine 미니몬이.. 하하하하 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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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e 2 2 3 2 3 2 4 6 6 이 그럼 그럼